중요한 문제입니다. 하지만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안보 콘 안보 위기안보센터에 전달을 했고 그게 상황 공유가 청와대 내에서는 잘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도 수시로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NSC를 안 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작전을 수행하는데 성공했느냐 안 성공했느냐를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은 무인기가 5시간 동안 저희 6시간 동안 7시간 추정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서울 상공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격침을 못 시키거나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군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. 다만 거기에서 회의를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를 가지고 너무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